심리 Ayte 소녀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 도 Mé 파이팅 안녕하세요!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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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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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일요일이고 1년에 두 번 있는 학술 대회에 있어서 오늘도 출근? 출근 시간이랑 똑같이 나가보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! 다녀오겠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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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알캐롯? 아 페롤리즈 아 페롤리즈 이거는 진저 하이브리드이고 얘는 유저 하이브리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좋은 목소리로 열심히 노력을 해 약간 배색인 것 같아 아 왓아가지고 콜라 콜라 아미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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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문어 문어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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